와, 대박! 안녕, TV! 오늘 날씨 진짜 덥다! 오늘 너무 더워서 밖에서 놀기는 좀 어렵고 뭔가 재미있는 일 없을까? 아, 맞다! 오늘 장난감 아쿠아리움에 놀러 가야지! 그럼 가볼까? 우와, 여기가 아쿠아리움이구나! 우와, 진짜 좋아 보인다! 완전 재미있겠는데? 아, 맞다! 오늘 아쿠아리움에서 물개쇼를 한다고 했었는데 물개쇼 시간을 한번 확인해봐야겠는데? 어디보자, 물개쇼 시간이... 아, 10시에 하는구나! 그런데 9시 55분이니까 5분밖에 안 남았잖아! 오, 그러면 빨리 준비해야겠는데? 오, 저기 터미언에 터미! 안녕! 안녕! 오, 애니언도 왔네! 안녕, 애니언도 아쿠아리움 온 거야? 헤헤, 나는 우리 형아랑 왔어! 형아! 아, 형이랑 놀러 왔다고? 그렇구나! 나는 혼자 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지금 좀 아쿠아리움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아쿠아리움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어떤 문제인데요? 어? 글쎄, 아쿠아리움에 물이 하나도 없대요! 큰일이야! 물개쇼도 봐야 되는데! 물이 하나도 없어서 물고기들이랑 물개랑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 물개쇼도 못 보고 물고기들이 물도 없어서 정말 힘들겠다! 아무래도 이 문제를 확인해봐야겠어요! 그럼 빨리 아쿠아리움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빨리 가야겠다! 우와, 드디어 올라왔다! 일단 아쿠아리움 꼭대기에 올라왔으니까 물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살펴봐야겠어요! 어디 보자! 오, 진짜로 물이 하나도 없잖아! 오, 걱정이에요, 걱정! 우리 물캐들이랑 물고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아쿠아리움 수족관에 물이 필요해요! 제발 물 좀 주세요! 그렇다면 애니안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어요! 장난감 물고기 친구들과 물개들이 헤엄치고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아쿠아리움을 위해서 찰방찰방 앱개를 한번 만들어볼까요? 자, 지금부터 찰방찰방 앱개를 만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물을 준비해줄게요! 오, 아쿠아리움이 정말 커서 정말 많은 앱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콸콸콸콸콸!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저는 인터넷에서 주문한 이 구화검을 넣어줄 건데요! 좀 이렇게 체를 추워서 잘 녹여줘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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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보이세요? 우와. 대박인데 이거? 대박. 우와. 우와 대박. 구화검으로 여러분 액기맨드들이 성공을 했어요. 진짜 이게 손에 이제 안달라 붙어요. 별로 안달라 붙고. 우와 진짜 완전 찰방찰방 물이야 물. 우와 대박. 이게 뭉친만 덜하면 완전 대박이겠는데? 그래도 이 끼낀 물이라도 되게 찰방찰방 액체괴물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소리 들어보세요 소리. 물소리 나요. 군덩이 찰싹 찰싹. 찰싹 찰싹. 찰싹의 느낌도 있는데? 오. 대형. 오. 바풍도 됐어요. 다시 한 번. 바풍 도전. 오. 오 대박이다. 하나. 하나. 둘. 셋. 우와 대박. 보이세요? 탱글탱글. 대박인데? 게다가 잘 찢어지도 않아요. 엄청 두꺼워서. 그리고. 대박이다 진짜 이거. 탱글탱글탱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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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다면 이 찰방일께 드디어 아쿠아리움 속으로 쇽쇽쇽. 오. 오 근데 양이 너무 좋은데? 양이 너무 좋잖아요. 양이 너무 좋잖아. 미안해요 언니.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래요 다행이야. 자 이정도 그냥 밑에 닦아줄게요. 그러고 나서 kalimimi 예쁘게 끓여줄게요. 오우 이제 물개야 너 재미있게 놀아. 자 물개. 사장님성 magazine. 과재도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물고기밥. 그 다음에 또 여기 물고기수영. 조개도 여기다 놔주고. 저도 혹시 들어가서 수영이 하고싶네요. 여기 고금도 넣어줄게요. 꽁ool. 짜잔. 아 드디 우리 아쿠아리움에도 물이 생겼어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럼 한번 전화를 해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기 지금 아쿠아리움에 정말 예쁜 물이 들어왔어요 철방철방철방의 깨라구 어서 놀러오세요 저희 아쿠아리움 구경오세요 우와 여기 진짜 멋있는 아쿠아리움이 됐잖아 우와 신기하다 이야 진짜 멋있다 물개들 우와 물개야 안녕 히히 재밌다 히히 여기 안에 들어가서도 봐야지 잘 보이겠지 우와 대박 여기서 보니까 더 신기하잖아 자 그럼 물개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물개들 생선을 추도록 할게요 자 밥 받아라 우리 물개들이 물고기를 정말 맛있게 먹죠 자 그럼 이번엔 공을 던져볼까요 하나 둘 셋 우와 역시 이렇게 액괴를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장난감 친구들이 재미있게 노는 거야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